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이곳의 주차장 사용허가를 두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과 미래 한강본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양측의 대립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한강주차장 사용허가와 관련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과 미래 한강본부의 갈등이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장애인노동조합 총연맹 측에 따르면 생산품목으로 주차장 서비스를 지정받은 꽃이 피내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제4지역 뚝섬주차장 사용허가에 대한 공개 입찰을 거쳐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꽃이 피내는 공고에 명시된 공유재산법에 의거해 연간 사용료 분할 납부와 나머지 금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미래한강본부의 공고에 명시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연간 사용료에 관한 분할 납부 및 보증보험 대체를 요청하였으나 미래한강본부는 이를 묵살하고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이 꽃이 피내는 연간 사용료 선 납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미래한강본부는 이전 사업자와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시민 불편을 우려해 재공고가 아닌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 연장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후 본부는 재공고를 하여 사업자 선정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권자인 미래한강본부가 기존 사업자인 측에 역으로 연장 계약을 요청하여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토록 편의를 제공하여 지금까지 운영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쟁점은 수의 계약과 분할 납부 총 두 가지입니다. 먼저 수의 계약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과 이를 불가하다고 회신한 미래한강본부의 입장 차이입니다. 꽃이 피내 측은 공개 입찰 전부터 주차장 서비스와 관련해 우선 구매와 수의 계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는 서울시의 법률 자문을 거쳐 수의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시행령에 해당 법 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절차와 법률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단체이며 지정받은 품목을 가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준수의 당위성으로 수의 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하려면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주산 법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24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장애인 단체에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낙찰 이후 분할 납부에 대한 주장도 달랐습니다. 꼬치피네 측은 관련법에 근거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한강본부는 이미 공고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연분합으로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주산 법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저희가 공고 낸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입찰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평행선에 달렸습니다.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이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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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